에잇스 크리스마스의 너랑 나랑 눈을 많이 붙여도 될까? 그쵸, 그쵸.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원, 투. 네. 하나, 하나, 하나. 그럼 벤지, 배치, 벨리라오. 원, 투. 제가 원래 평소에 번과식을 진짜 안 쓰는데 패딩 입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입은 걸 씌워주셨어요. 재미있게 활용을 하고 왔습니다. 카메라를 맞춰보려고. 뜻밖의 간식 타임을 맞춰먹은 거예요. 그러면 민호 형이랑 셀카로 연입하는 거 되게 재미있게 찍었던 거 같습니다. 아이마니! 들어주세요. 진짜 힐링 포인트 많은데. 안녕하세요, 이현아. 형, 맛있어. 그래, 그래. 맛있었는데 우리 이현이. 공룡이라고 티리노. 티리노. 티리노 싸움을 쓰는 거예요. 이 씬은 저거를 빼면 저 상자가 무너지면서 저기서 제 왕 얼굴이 나옵니다. 하! 먹어라! 이번엔 다시뽀. 시작!! 오! 이에 나라. 어오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번만 봐봐. 아 네. 형도 좋았어! 선물 변신! 더 딱딱하지? 이곡이 형은 사실 세움이 잘하지 않는데 세움이 잘하는데 아, 이 곡도 안 된다 이 곡도 안 된다 자, 화연! 뭐 할까요? 네 어, 그런가요? 뭐 할까요? 일단 안경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강풍을 마시면서 약간 액팅을 하는 그런 동작이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이키즈 크리스마스 이블 많이, 스트레이키즈 마시지 마, 좀 친하 우와, 좀 친하 좀 친하 마, 어, 어 이 맛은 나다 클릭스 더 캣이라는 카툰이 있어 어렸을 때 좀 꽤 많이 봤고 진짜 옛날 장난감들 다 보고 진짜, 아래 한 번만 말 한 번만 할게요 네 귀여워 네 어, 야, 이 애들 잘한다 보고 말해 오, 나 모르는 중이라 잘한다 오, 그래 형 보고 있다? 그래, 그래 재밌게 봐라 반대, 반대쪽이 없겠네 오, 야 하나 더 꼈다 야, 진짜 잘하는데 잘해 형이 말로 못하는 게 어딨어 말로는 다 잘해 그러니까 아, 이건 뭐야 이거? 누가 우리 이 애들 신경 쓰이게 네 반대 당신은 당신은 형 가만히 봐 형 잘한다네 뭐 야 이거 이 애들 신발 아니야 이거 이야 와 이건 또 근데 방에 나라 전신해 놓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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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걷는 가 questions 상민이 축김를 못 하면서 이 두 그들은 다르지 вр봐라 난 부딪히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이기는 거냐? 지금 어떻게 해 이겨? 어? 아니야 진짜 오우 찝혔어 찝혔어 뭐야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더는 걸.. 아 왜 자꾸 저게 나냐고 헐 나는 여기 살이 있다고 현진이 나 있어요 자 민아씨 어디 있어? 본인 오른쪽으로 조금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이 현진 씨. 그렇게 하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조금 더 들어간다. 조금 더 들어간다. 자 우리 필릭스는. 자 우리. 현민 씨. 현민 씨, 현민 씨. 이렇게 하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하나, 둘, 셋. 컷. 자 플레이베스. 아 필릭스. 뭐해. 뭐해. 왜 다르셔. 가볼게요. 황. 오마이크. 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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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따라다녀는데. 하이 날 따라다녀는데. 야. 내가 확인해보니, 안 되면 펌프아녀가. 나 어디 가있냐? 어? 이제 앞에 와가지고 나한테 얼굴 보여주고 놀랬어요. Col! 어떻게요? 그게 아니고? Pol! 고요! agradeon 액션! 컷! 레디 액션! 근데 이거 현진씨는 그냥 정석으로 아 정석으로? 카메라 정석인거에요? 네 그렇지 자 갈 때 채점을 하시면 돼요 앞판에 효과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카메라 레디 액션 컷 오케이 둘 셋 본인이 느리게 하면 안 돼요? 샷?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액션 컷 내가 언제 나 아직 살아있어 하나 둘 디스크 디스크 다 빠진 것 빨리 야 우리 쵸비야 현진이 현진이 디스크 다 빠진 것 빨리 어떻게 해? 현진이 왔어? 괜찮아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사람이 있었네 사람이 있었네 사람이 있었네 여기 레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크리스마스이블 촬영하러 가는데요 네 오늘 컨셉이 좀 어떤 컨셉일까요? 오늘 컨셉은 산타가 제일 귀여워서 산타 왜 계속 왜 계속 가슴을 만진다 그래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모험팽 보자 하나 둘 정직 하나 둘 하하하하 하하하하 뷰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전 크리스마스 이불 안녕하세요 찬이고요 네 리노입니다 우리 지금 뭐 촬영하고 싶어요? 저희 지금 볼까요? 크리스마스 이불이라는 크리스마스 이불 촬영이 매우면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방찬스 해주시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쉬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쉽지 않아? 천사들이 오는 크리스마스는 한물 같다 아 군말 시대다 크리스마스에 악동들이 들어왔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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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악동들이 많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뒤집고 놀다 가겠습니다 네 사실 촬영은 끝났으니까 저희만 집 갈게요 안녕 안녕 이현이가 사진 신고를 한다고 찍히고 싶어요 가자 가보았기 안녕 아 나 끝났다 하니가 간식이야 그래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기랑 산타가 돼서 얘기해주신 게 와서 내가 많이 많이 끓였으면 예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 또 먹어 또 먹지 또 먹지? 에이 또 먹어지 또 먹어지 맛있어 지금 지역감정이야 이거? 너 어딘데 나? 나 인천 인천에서 또 먹지라 그래? 충분히 이해했는데 저 친구한테 물어볼게 척척박사님께서 아냐아냐 척척박사 알아맞혀보세요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댕댕 척척박사님 딴딴딴 세번 있는데요 방이발발발발밤 cared 차라리 올라와서 커진 수 때 안 Jugend 알아맞혀보시고 연락주세요. 여기 공평.. 파킹 위기 화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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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пон 선발 dzie hen 來! 내가 봤어. 따뜻함. 살금 같이 발굴 두 위로 올라가 차이도 좋아 쿵 연시자가 크리스마스 이동 어색 아 저거 센타? 예 밥 볼까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10살. 난 21살. 근데 그래도 많이 어려워 보인다. 야 내가 보내 봐. 아니 6살 내가 보내. 일단 자유롭게 한 번. 난 10살 때 보인다. 형이랑 끼고. 나 10살 때 야구에 있는 수영하고 축구하고 해보고. 나 그 동네 분수대에서 이렇게 빨빵 뛰어들고 있었다. 10살 때 모래 먹었는데. 야 설때 꼭 대통령이었거든. 문! 어떡해. 와 김승민 손이. 아 이게 가로잖아. 아 이게 왜 가로? 아 진짜 손 장난 아니야. 여기 사려야지. 승민 승민. 문! 뒤돌아 볼게요. 컷! 아 귀여워. 귀엽잖아. 애 울면 우리도 같이 울래.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 형 고개 돌려 고개. 아 형 고개 돌려. 얘가 고개 돌리면 우리의 방. 우리의 방.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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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준비해 볼게요. 아 고기 때문에 우자가. 네. 내가 이렇게 딱 숨어 볼게요. 안녕. 어이구. 아 형 우리. 아 형 다가. 아니 дан 게 아 형.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형. 아 형 아니야 우리. 아니 단단다. 어 잘하네. 입 NGOs 귀여우지 없어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6점 1, 2, 3 6점 플러스 웃겨도 10점 아닐까 야 10점 1, 2, 3 1, 2, 3 1, 2, 3 제목발이 중요하다니까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야 귀여워 어떡해 지휘야 잘 배울게 3이랑 비슷한데? 1, 2, 3 1, 2, 3 1, 2, 3 단계탕이 3개탕의 반이었던 단계탕이었어 이제 알았어? 1.5개탕이야?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냥 1.5개탕은 0.5개탕이겠죠 3개탕이잖아 다 그래서 3개탕이다 뭐야 천사님 천사님 천사 열심히 힘들게 힘이 난다 힘이 난다 힘이 난다 천사님 이걸 eginees 귀락 지금 そ의 정말 지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